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남동이라는 41살 남자입니다. 저는 참 복이 많았던 게 돌이켜봐도 이런 사람들이 제 처가 식구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처가 복은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에 대한 정이 크지 않았기에 결혼 후에 만난 처가 식구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고 가족 사랑을 못 받은 저에게 가족의 정을 알려주고 보듬어주던 사람들이었으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배우자였죠. 가장 중요한 내 아내라는 여자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끝까지 좋은 가족으로 남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특히나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렇게 무너지고 빨았습니다. 저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대를 낳았지만 그래도 4년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다 따고 노력한 덕에 대기업 인사 직원들은 저의 노력을 알아주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이 이혼하셔서 저는 할머니 손에 컸지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소개시켜주는 어느 여자랑 3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극 공무원이었던 아내는 처음 볼 때부터 참으로 조신하고 좋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는 했지요. 저는 남동시가 살아온 세월과 피 땀 흘린 노력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여진씨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나셔도 될 텐데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혼이 원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동시와 함께 좋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내는 저와 연애 후에 어디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에 감동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했기에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제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의외로 처가집 장모님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굳은 일을 다 하시면서 가족들을 벌어먹여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장인어른을 믿고 악착같이 가정살림하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낳아 키워 자녀교육에 힘썼던 분이 장모님이셨죠. 아이들이 큰 후에는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남의 집 일이나 허드렛 일을 쉬지 않고 하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감 있는 부모 밑에서 아내와 처남이 같이 잘 자랐는데 아내는 저보다 좋은 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서 오랜 꿈이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구 공무원을 입사 후 지금은 8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놈은 손기술이 탁월해서 목수일을 하며 인테리어 붐이 일었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장인 장모님 집까지 사드렸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이 자식들을 이렇게 바르고 능력있게 키웠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사는 게 참 만만치 않고 고생스럽긴 했지만 만만하면 그게 또 인생이겠니?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커졌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이렇게 멋진 우리 사위도 보고 내가 참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받았는지 매일매일 행복하기만 하단다. 그치? 이게 성공한 인생이지 뭐가 달리 성공한 인생인가? 자네가 우리 집안의 보물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네. 언제 한번 같이 봉사활동이나 같이 갑세?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회의 부부끼리 봉사활동을 하는 처가 부모님께서는 늘 선하고 긍정적인 분들이셨습니다. 저를 버리고 이혼하고 각자 재혼해서 새로 가정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셨죠. 그래서 제가 더 부끄럽고 주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그것이 결코 저의 죄가 아니라고 처가 부모님께서는 다독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남동아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 할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말이야. 이제 모두 한가족이 되었으니 같이 여행 다녀오면 좋지. 어릴 적에 가족여행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했잖아. 우리 이제 그 소원 자주 이루면서 지내자. 어릴 적 기억에 더는 상처받지 말거라. 아버지가 고기도 구워주고 쌈도 싸주마. 고기 집에서 오래 일해서 내가 고기 굽는 솜씨는 아주 기가 막히거든. 고기는 사위가 구워야지요. 그렇지만 장인어른이 해주시면 감사하게 마음과 받겠습니다. 받아치는 모양새가 많이 늘은 게 이제 완전 우리 식구가 다 됐네. 양평이는 어디 펜션 하나 구해갖고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시간 맞춰 가자꾸나. 저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너무나도 그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져 온기가 돌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처남도 좋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남댁 역시 이리도 다정한 시댁 부모님들을 보며 감동받아 바로 결혼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처남댁은 사실 제 직장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처남이 목수로서 인정받고 돈을 잘 벌기에 혹시나 하고 말을 했는데 뜻밖의 처남댁은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남 또한 여자 보는 눈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래도 저의 직장에서 가장 인기 많고 괜찮은 처남댁 잠깐 옆자리가 비웠을 때 놓치지 않고 소개팅을 시켜주었지요. 워낙 처남이 다정한 사람이기에 나쁘지 않은 외모와 수입이 중요했겠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자 저희 처가 부모님한테 반해서 바로 결혼 결정을 내리며 밀어붙였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처남 결혼에는 제가 1등 공신이기도 했기에 저희 처가 부모님은 저를 더 예뻐하시고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에도 아들도 생기고 딸도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항상 기뻐하셨지요. 저희 장모님께서도 장인어른하고 견줄 정도로 워낙 대인배시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와 처남이 무척이나 부러웠고 이런 테두리에 우리가 가족으로 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남 역시 참으로 고맙고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보증수표로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도 있었습니다. 보통 장녀가 열심히 일해서 밑에 동생들을 챙긴다든지 아래 여동생이 보통 오빠를 챙기는 등 아무튼 여자들이 남자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가집에서는 처남이 누나인 아내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지금에야 목소로 자리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목소일이 워낙 험하기에 많이 힘들어 울면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꾹 참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능력도 되었기에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누나 결혼할 때 혼수자금으로 4천만원도 보태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위한 건데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는 가족인데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저기 까진 제 손보면 안쓰럽기도 하시겠지만 저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돈 많이 버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행복하기도 해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따뜻하고 좋으니 제가 어떻게 처가집에 안 반하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며 백일잔치며 처남은 통 크게 200만원씩 내었고 올 수 있는 친적들은 다 와서 대접해드리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항상 처남한테 신세를 많이 지는 것 같아 내심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돈 번 거 족족 가족에게만 쓰는 처남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누나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보태주려는 모습이 고맙기만 한 처남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처남댁은 이제 결혼했으니 각자 가정 잘 지키면서 살고 너무 퍼주지 말라고 잔소리도 했지만 워낙 우애도 좋고 가족 간의 사이도 좋았던지라 더 이상 잔소리는 남편과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기다 처남은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곁에서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내보다 처남이 더 많이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내심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할머니 입원한 병원에 가보니 병원비가 다 결제되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할머니 병원비용이랑 장례비용까지 다 부담해 주었는데 저는 처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처남,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거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든든한 처갓집에서 많은 도움을 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매영.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가족들이 제일 우선이라고 부모님께 배웠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곁에 있어 주세요. 제가 안 했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저는 매영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아요. 아내도 절 위해 주었지만 같은 남자로서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바로 처남이었고 처남은 이제 제 친동생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께서 씨름씨름 아르시다가 몸져 누웠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장례식이 마냥 슬픈 분위기만은 아니었어요. 장모님도 처남도 아내도 그저 함께 못다한 것에 대한 슬픔이 크지만 그래도 울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줘야 남편도 저 세상에서 맘 편이 가족들을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여느 장례식 때처럼 통곡하거나 오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을 보고 제가 제일 많이 통곡했는데 처갓집 식구들은 도리어 저를 위로하며 슬퍼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했지요. 그만큼 후회 없는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더할 나위 없이 탄탄하게 보냈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슬픈 가운데 묵묵히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모님께서는 장례식에서는 그러셨지만 장인어른 먼저 가시고 마음 아리가 심하셨습니다. 항상 활동적이고 활발하신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배우자 잃은 슬픔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처남이 모시고 싶어 했지만 워낙 처남이 가족밖에 모르는지라 와이프인 처남댁이랑 간간히 다투기도 했고 무엇보다 임신 중이었기에 힘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는 딸집이 편하니 장모님하고 떨어지기가 그래서 모셔야 할 것 같았기에 혼자 외롭게 계시게 할 수 없어 저희 집에 같이 가자 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따님이랑 사위랑 알콩달콩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너무나도 처갓집에 큰 마음에 비지 있어서 언제나 이 은혜를 다 갚을 길 있나 헤어려봤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모님 모시고 살게요. 누구보다 효도하는 자식 될게요. 장모님 고맙네 사위 내가 자네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네 자네한테 일이내 미안한 마음이 들 줄은 몰랐어. 그런 소리 마세요. 장모님 저희가 얼마나 장모님을 기다렸는데요. 제가 못 받은 어머니의 사랑 장모님께 많이 받으며 좋은 날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장모님께서는 저희와 합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이 좋았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가 맞벌이하는 상황에서 아이는 돌도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계시니 아이도 맡아주시고 집안일도 분담해 주시니 저와 아내도 한시름 돌었고 마음이 여는 때보다 편했습니다. 장모님도 조금씩 다시 웃음을 찾으셨고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에 감사했지요.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던 와중에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저희 집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결혼한 지 6년쯤 지났을 때부터 안사람이 무척이나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승진에서 7급 공무원을 달았는데 아이가 물론 말도 안 들을 때고 일도 힘들고 여러가지 많이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 그랬듯 가족 사이에서 이겨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장모님 앞에서 비밀도 생겨나고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시간은 사람도 변하게 만드나 봅니다. 아내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집하고 멀지 않는 장소에서 직장 회식이 있었는데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데리러 왔는데 표정이 썩 좋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내 표정을 보자마자 아 택시 타고 갈 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부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로 회식을 하면 배우자가 와서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기에 그리 집에서 멀지도 않고 겸사겸사 부른 것이었는데 아내는 쌀쌀 맞은 얼굴로 직장 동료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하며 차에 올라탔죠. 제가 다 직장 동료들에게 미안할 지경이기도 했고 요새 내내 아내가 날카로워진 것이 느껴지기에 나중에 술이 좀 깨면 아내와 제대로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주차를 하는데 저희 집은 구축 아파트였던지라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내가 주차를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주차선 안에다 대야 하는데 비스듬히 아슬아슬 주차선에 꼭 막게 되는데 옆에 자리는 널널했습니다. 여보 왜 주차를 이렇게 해 아무래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이래서야 옆에 누구 하나 못 댈 것 같은데 대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저번에도 했더니 몰상식한 사람이 내 차 긁고 뺑소니 쳤단 말이야 문콕도 번번이 당하고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욕먹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한테 패가 되잖아 선비 납시였네 당신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인 줄 몰랐네 어디 남편 무서워서 주차하겠어 당신 나 술 마셔서 화났어 왜 이렇게 빈정거리고 사람 기분 안 좋게 하는데 술 마시는 건 둘째 치고 당신이 나 가르치려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뭔데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인데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신 회식 때 나 부르지 마 싫으니까 아내는 그렇게 기분 나쁜 듯 찬문을 확 닫고 먼저 가버렸고 저는 왜 아내가 이렇게 변했나 누구보다 바르고 착한 아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주말엔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누군가 전화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얼이 40도를 넘으니 물수건으로 안되겠다 싶어서 응급실에 가자고 했는데 아내는 애들이 다 그럴 때가 있다며 가볍게 넘기고 전화 통화하며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상태가 누가 봐도 성치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장모님께서도 전날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오늘 휴일날 이었기에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 있어서 나가셨었는데 마음이 성치 않아 보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아들 병원 데려가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아내는 돌보는 것 없이 전화 통화하기 바빴고 아들은 점차 심각해지기만 했지요 안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혼자 응급실에 가겠다고 자동차를 끌었고 그때 누군가 저희 차 앞에 일부러 차를 대놓아 못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러 작정한 건지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던 저는 아이를 업고 차를 두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급해서 그런가 택시조차도 유달리 안 잡히던 날이었죠 그러다가 겨우 택시 한 대를 잡고 갔는데 아들은 뜨거웠고 저는 점점 더 겁이 났습니다 겨우겨우 응급실에 도착했고 아들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과 함께 저는 마냥 여유를 떨었던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제 연락을 받고도 느린 내린 왔고 장모님께는 일부러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당신 유준이 잘못되었으면 어쩔 뻔했어 애가 열이 40도가 넘었는데 해열제도 안 통했는데 그렇게 마냥 통화만 한 거야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한 거야 이제는 내가 통화하는 것까지 뭐라 그래 아는 언니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얘기 들어주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애를 나물라라 했어 아는 언니 속상한 얘기 들어주는 게 자식보다 중요해 그렇게 심각한 상태일 줄 몰랐지 더 애기 때도 그거보다 더 심하게 열이 났는데도 알아서 떼되면 내려왔었어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 느긋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아이 열 체크 확실히 하고 진작에 병원 났으면 이런 일 없었어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것은 나중에 돌아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차 앞을 막았던 것은 저번에 아내가 삐뚤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어떤 차가 보복성으로 그 앞을 막았던 것이었지요 아내의 도덕적으로 울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응급시에도 차를 쓸 수가 없었고 아이 응급실에 가는 것도 점점 더 늦어졌던 겁니다 정말로 시기를 놓쳐 아이가 더 힘들어졌다면 아내를 용서하기가 힘든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왜 그것을 자기 탓을 하냐고 했지만 아내만 아니었더라도 아이는 잘 챙김을 받았을 테고 차가 막아서 병원을 늦게 가는 일도 없었겠죠 장모님도 뒤늦게 아이가 입원한 것을 알고 부랴부랴 왔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탓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며 왜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 급기야는 자식을 두고 이탈했고 우리 아들을 장모님만 봐주셨지요 저는 장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장모님 사랑 덕에 아들이 빨리 퇴원하게 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도 아내는 반성하기는 커녕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지요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장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아내는 맞이 못해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었다며 햇반을 데펴서 주는데 장모님이 그것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에게 햇반이 웬 말이냐 얼른 밥 새로 앉혀라 아우 왜 이렇게 사위한테 유난히 뭐 약점 잡혔어 한 끼 즉석밥 좀 먹는 게 어떻다고 너도 밖에서 일해봐서 얼마나 밖에서 돈 버는 일이 힘든 거 알지 않냐 너 직장생활할 때 맨날 나한테 힘들다고 했으면서 한 서방 힘든 건 왜 안 알아줘 그래서 밥은 차려 놓잖아 그냥 밖에서 해결하고 올 것이지 이럴 때마다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장모님의 한 소리에 아내가 하루 즉석밥 먹으면 죽냐고 투덜거리다가 화를 꾹 참고 다시 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덕분에 따순 밥 먹어서 감사했지요 찌개와 밑반찬만 먹어도 장모님의 사랑이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다 먹은 뒤에 당신 먹은 거 설거지하는 김에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도 같이 좀 해줘 나 오늘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 애한테 시달려 사위만 챙기는 엄마한테 시달려 당신이 양심 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 당신은 뭐 할 건데 나는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쉴만 하니까 당신 온 거 아니야 아무튼 알아서 다 해놔 오래되면 음식 냄새 나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쏙 들어갔고 장모님 덕에 밥맛이 좋았는데 아내 덕분에 기분이 망쳐서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설거지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대체 아내가 왜 저렇게 변했나 싶어서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힘들어 일을 그만둔다 했을 때 그래도 가사로 저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집안일도 점차 재차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같이 집안일을 할 수도 있지만 평일에는 저도 회사 다녀와서 정말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지거든요 퇴근하는 시간도 거진 9시 가까이 되었어요 밥 먹을 힘도 없고 그냥 씻고 바로 눕고 자고 싶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장모님께서 식사라도 챙겨주셔서 끼니를 거르진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쉬는 동안 벌써 5킬로나 쪘고 저는 일하는 동안 5킬러가 빠졌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위에서 퇴직 압박도 느껴지고 이리저리 업무 외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봐야 하고 줄도 잘 타야 하니 업무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아이랑 놀아주거나 숙제를 봐주거나 설거지를 시키고 이런저런 집안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니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장모님 보기에도 민망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고는 했습니다 여진이 너 한사방 그만 부려라 한사방 눈 밑에 검은 것 좀 봐 힘들고 피곤한 거 보이지도 않아 한 번만 내 앞에서 더 한사방 시키면 가만 안 있는다 그 일 나한테 시키는 걸로 알고 내가 아마 엄마는 대체 누구 편이야 맨날 한사방만 편들고 두둔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마가 한사방 친엄마인 줄 알겠어 한사방 친엄마 나 다름없지 한사방 우리 집안 사람 된 이상 내 아들로 맡기로 했는데 너도 한사방도 내 자식이다 니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 더 이상 남편 잡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니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말이야 장모님이 선을 긋자 아내는 씩씩거리며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잠바를 입고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제가 뒤따라 나가려 하자 장모님이 크게 한 번 혼날지 됐다고 관두라고 말렸습니다 장모님이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갑자기 변한 아내의 심경에 대해서 알아야 했고 아내와 제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뜻을 전하고 밥도 다 먹기 전에 부랴부랴 뒤를 나왔지요 하지만 얼마나 빠른지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암내랑 멀지 않았기에 혹시나 천암내 갔나 싶어서 은근히 연락을 해보니 천암은 아직 가게인 것 같았고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지요 누나 우리 집에 안 왔다는데 매형 지금 어딘데 나 지금 누나 따라서 나왔는데 밤에 위험하기도 한데 아무데도 없어서 걱정돼서 아이고 애처가 나셨네 결혼한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한결같은 마음이어서 내가 매형 좋아하잖아 암튼 안 왔단거지 그렇대 누나가 어린애도 아니고 바깥바람 좀 쐬다가 들어가겠지 너무 오냐오냐 받아줘도 안 돼 매형 일단 알았어 장모님도 계신데 자주 놀러와 천안 걱정 많이 해 알았어요 조만간 한번 안사람이랑 애랑 들를게 천안과 전화통화가 끊겼고 저는 일단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심 걱정도 되었고 대화할 기회도 놓쳤던 것도 아쉽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틀릴 때마다 나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누군가랑 통화도 많이 하고 밖으로 나가고 잠을 더 자던지 돈이나 더 벌어와 그래도 그게 아니지 우리 부부잖아 당신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대화하고 오해를 풀려는 거야 당신은 그냥 돈만 잘 벌어오면 돼 그거 말고 당신한테 불만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결혼한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옛날처럼 불붙는 사랑을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야말로 현실에 맞게 살아 나한테 자꾸 변했다고 하지 말고 아내는 그렇게 제 대화를 차단해버렸고 이렇게 말하니 저도 대화할 마음이 쉬이 나질 않았습니다 또 거절을 당할까 봐 마음이 언짢기도 했죠 장모님을 봐서라도 잘 지내고 싶은데 아내가 저와 대화를 원하지 않으니 저도 별 도리는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심 걱정인 얼굴이시기도 했죠 항상 근심어린 표정이었고 얼굴이 펴질 않으셨습니다 명절때가 다가와도 크게 사정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모처럼 명절때 천암내 식구들이랑 우리 식구들 장모님과 이렇게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장모님과 안사람 천암댁이 모여서 음식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안사람과 장모님이 처음에 시작하다가 천암댁이 오니 쓱 안사람은 천암댁한테 왜 이리 늦게 왔냐고 화를 내면서 음식을 다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쏙 사라지고 연방 온다면서 안았지요 그 덕분에 천암댁만 힘들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힘드셔서 진땀을 뺐고요 천암은 천암댁의 눈치를 보면서 누나 대체 왜 그러냐고 제게 슬쩍 물었지만 저라고 알 길이 있나요 제가 장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면 보통 딸들은 좋아하던데 한 사람은 우리 돈을 왜 엄마한테 주냐고 당신 그렇게 돈이 많냐고 뒤에서 저한테 뭐라 하는데 저는 그리 말해서 혹시 아내가 장모님의 친딸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모녀가 너무나 닮아있었습니다 당신 당신 기껏 나한테 월금만 가져다 주면서 무슨 엄마한테 용돈을 그렇게 퍼줘 조카들한테도 10만원씩이나 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 용돈 드리는 건데 그리고 집안일 봐주시지 애 봐주시면서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데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나도 집에 있어서 애 보고 가정일해 엄마만 하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다 맡아서 하면 나도 안 아깝지 근데 나도 하잖아 그럼 당신 나한테도 똑같이 엄마한테 준 것처럼 줘 뭐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렇잖아 엄마도 나도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 하는데 누군 용돈 받고 왜 누군 용돈 안 받냐고 아내의 황당한 논리에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님 주는 게 뭐가 그리 아깝다고 당신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님 명절날 용돈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보고 배울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 그것 가지고 또 화를 버럭 내며 크게 다투게 되었지요 점점 지쳐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자식으로 예뻐하고 챙겨주는 장모님 덕택에 살았지 안 그러면 벌써 윤혜했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점점 저도 정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때 처갓집에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장모님께서 신장이 좋질 않아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결정이 났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숨기시다가 한번 쓰러지셔서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입원에 있을 때 의사로부터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야말로 집에서는 초상집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듯 더 슬펐던 것은 사실 생각조차 하질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에 처남이고 처남댁이고 저까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단다 네 아빠보다 더 오래 살아서 니들 잘 사는 거 다 봤으니 이제 네 아빠 곁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 살릴 거야 신장 공여자 신청 다 해놨어요 가족들 중에 분명 많은 사람이 있을 거야 신장만 이식받으면 괜찮대 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세상에 해되는 사람 놔두고 어머님 같은 분이 왜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해요 저는 어머님 이렇게 못 보네요 하다못해 천암뿐만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천암댁이랑 저 또한 장모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내만 오로지 표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마조마해 보이는 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장모님이 세상을 떠날까 봐 가족 중에 장모님이랑 맞는 신장이 없을까 봐 떨리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맞을까 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얼굴로 엄지손톱을 깨물며 미세하게 떨고 있었죠 하지만 설마하니 그래도 아내가 그토록 장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장녀였는데 그저 제 책각이겠지 싶어 장모님을 위해서 공여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난히 다른 식구들 모두 다 한 것과는 다르게 아내는 일이 피하고 절이 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해 다니다가 처남의 손에 끌려 결국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참 운명의 장난인지 아내와 장모님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는지 다 안 맞고 오직 아내 혼자 신장이 장모님과 적합한 정을 나왔습니다 다른 식구들 그래도 식구들 중에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장모님은 삶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정작 아내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신장 이식 못해줄 것 같아 딸나서 엄마한테 못할 짓이라는 거 알지만 나 용기가 안 나 엄마 그러자 처남과 제가 아내에게 눈을 휘둥그렇게 뜨었고 처남은 누나 지금 제정신이냐며 누나 아니면 지금 엄마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을 했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처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네 신장 떼주는 거 아니래서 그렇게 막말할 수 있나 본데 나는 내 목숨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앞으로 키워야 할 내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엄마만 생각해 어찌 보면 틀린 소리는 아니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겁을 먹는 것도 당연하고 강요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장모님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은 생각에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 겁나는 거 이해해 우리 아들 생각나는 거 당연하겠지 나에게도 당신이 필요해 그렇지만 마냥 겁낼 건 또 없대 요새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신장 기증하고 더 건강 지키며 사는 사람들도 많아 당신 신장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마 나도 내 엄마 살리고 싶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마냥 덮어두고 엄마를 살릴 수는 없단 말이야 내 인생은 어쩌라고 엄마도 정말 자식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신장 가져가서라도 살길 바라지는 않을 거야 아내는 참으로 못되게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들으라는 듯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장모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래 여진아 나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네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맞고 나도 내 자식 이렇게 겁내 하는데 힘들게 하면서까지 참아 너에게 부탁할 수는 없구나 엄마는 괜찮으니 어서 돌아가서 우리 손자 잘 돌보거라 안 돼 엄마 누나 제발 부탁이야 누나 조금만 희생하면 엄마가 살 수 있어 조금만? 야 너는 신장 엄마한테 주는 게 조금만 희생하는 거야? 아우 왜 이렇게 다들 이기적인지 몰라 나 태어나서 수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야 애도 자연분만 했다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니들한테 그런 희생을 조금만이라고 표현하며 강요당해야 돼? 엄마가 죽는다고 누나 엄마가 우리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잖아 아까 매형 말마따나 의사들 실력 좋아서 누나 반드시 살 테니까 겁먹지 마 제발 시끄러 다 필요 없어 나만 나쁜 년 몰고 가는 것도 싫고 나는 절대로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할 수 없어 수술 잘못돼서 엄마랑 나랑 같이 가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엄마는 어차피 그럴 운명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설사 산다고 해도 수술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기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걸 내게 조금만 희생이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거냐고 천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아내는 서러운 듯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침대에서 내려와 아내를 안아주었고 괜찮다 하며 아내를 어린아이들 다루듯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울지마 그래 니 마음 엄마는 다 알아 얼마나 괴롭겠니 무서운데 엄마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자책감도 생기겠고 거기다 주변 사람들은 너에게 비난만 할 테니 엄마 마음도 안 좋다 니들도 이제 여진이한테 그만해라 여진이만 오죽하겠니 관리 평생하면서 살기에 내가 너무 젊잖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날이 얼만데 내가 왜 엄마 때문에 평생 노심초사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엄마 괜찮으니까 너도 마음의 짐 덜거라 여진아 너 신장 기증 안한다고 엄마 당장 안 죽는다 외부 기증자들도 찾고 있으니 엄마가 살 운명이면 분명 맞는 신장이 나타날 거야 장모님은 그리 말씀을 하셨고 덜덜 떠는 안사람을 제게 잘 부탁한다고 이제 가보라며 내보내었습니다 장모님도 참으로 착잡하겠지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토록 부서워하는 딸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기적만을 바래야 하는 장모님의 아찔한 눈명이 서글펐습니다 안사람은 병실에서 나온 뒤 울음을 그치고 툭툭 털고 언제 그랬냐는 듯 혹여나 자기를 더 붙잡을까봐 얼른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공무니를 보고 천암은 노려보며 이를 갈았고 저는 제가 더 미안할 지경이었지요 천암 미안하다 내가 안사람 설득을 잘 못해서 미안해 저도 모르게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왔고 천암도 절망감에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천암댁은 그런 천암을 위로해주면서 마음 아파했죠 아내가 도망간 이상 꼼짝없이 이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모든 식구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는 친정어머니 병원에 문병 같은 것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라 궁금하고 상태가 걱정되었을 텐데도 혹여나 신장 기증 달라고 할 것 같았던지 얼씬도 안했죠 그래놓고 새삼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인생에 값진 것을 느꼈다며 옷이나 악세서리들을 사기 시작하며 꾸미는데 아내는 뭐가 그리 인생이 즐거운지 장마님은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바깥으로만 돌았습니다 장모님이 안 계시니 집안골은 그야말로 난리난 상태였고 심지어 아들 씻기는 거나 식사조차 제대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들 걱정 때문에 부랴부랴 칼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어김없이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집안골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들은 다 불어 터진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먹으라고 시켜놓고 갔다고 하던데 저녁 시간에 대체 아내가 집 밖에 나갈 일이 뭐가 있는지 이제는 행적이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새벽 2시쯤 취기가 오른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을 켜자마자 제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당신 거실에 있으면 불이라도 켜고 있지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 줄이나 알아 놀라 집안일은 나물나라 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기에 바쁘고 우리 아들은 짜장면이나 주고 옷은 잔뜩 화려한 것만 입고 외모를 꾸미고 다니니 나는 지금 당신이 장모님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하고 술자리가 말이 되냐고 친정엄마인데 그날 이후로 병문안 한번 안 가보고 남도 그렇게 못인정하진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자 아내는 확 술이 깼는지 저한테 쿠션을 던졌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좀 마셨는데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나도 엄마 그런 거 속상해 당신보다 굳이 따지면 내가 엄마 딸인데 더 속상하지 그래서 나도 괴로워서 술 마시는 거야 엄마 생각하면 짠하고 안쓰러워서 헛웃음이 난다 정말 그런 거 치고는 아주 빡세게 꾸미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누가 보면 남자친구라도 생긴 줄 알겠어? 남자친구? 기가 막혀 당신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냥 한번 찔러본 말이었는데 먹긴 놈이 성낸다고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그대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속상함에 가슴이 내내 답답하기만 했기에 아들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어차피 공휴일이었기에 저는 내친 김에 아내를 붙잡아 장모님께 데려가려고 했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안방은 잔뜩 어질러진 채 외출하고 갔습니다 어린 아들을 돌볼 곳이 없었기에 마침 천암댁이 있기에 아들을 맡기고 저는 장모님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점차 수척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데 금방이라도 떠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말라갔습니다 천암은 그런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이젠 장모님도 맥없이 웃을 정도로 힘에 붙인 모양이었습니다 뒤돌아서 천암은 가슴 아파하며 저를 붙들고 오열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메요 순서가 안오면 어떡해 저는 위로의 말을 참아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앞에다 대고 참아 희망고문 같은 말을 내뱉는 것조차 가볍다 여길 정도로 천암은 진심으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보통은 딸이 더 부모를 생각하고 아끼는데 여기는 반대로 딸이 대책 없어 보였고 아들이 더 부모님을 챙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제발 장모님께 공여자가 나오기를 바랬고 그렇게 공여자를 기다리고 버티던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정말 기적적으로 장모님께 딱 맞는 적합한 판정받은 공여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야말로 기적이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천암은 장모님을 붙들고 엉엉 소리 내어 우리 엄마 이제 살았다며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였던지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고맙다 다들 니들의 바람 덕분에 내가 살게 된 것 같구나 만약 내가 수술이 잘 돼서 다시 살게 되면 니들의 마음 잊지 않으마 내게 주어진 삶을 보다 같이 있고 인생을 곱씹으며 살련다 장모님도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을 다 안아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다 퍼지게 되었고 아내도 알게 되었죠 아내는 그제서야 홀가분한 표정으로 살 것 같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거봐 엄마가 쉽게 죽지 않을 줄 알았어 역시 행운의 정여사 수술도 잘 될 것 같고 우리 엄마 살았네 이제라도 장모님 찾아뵈 그동안 못 찾아가 뵀잖아 장모님 당신 다 용서하고 있고 그러니 모습만 보여드려 수술 잘 받으시라고 한마디만 해드리면 마음 편하실 거야 됐어 수술 끝나고 보면 되지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 엄마 보기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당신이 잘 알아서 내 입장에 대해서 잘 얘기해줘 그렇게 아내는 기어이 장모님 이식 수술 날에도 가지를 않았고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모님은 이식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상황이었고 천암만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암은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지도 오래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수염도 덥수록하게 자라 있었는데 몸은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계속 이식 수술 잘 받게 바라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행히 장모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장모님은 안정적으로 회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에 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지들이 용서 안 한들 나한테 어쩌라고 엄마 살았으면 됐지 나한테 이러는 게 유치하고 우수워 아내도 참 멘탈이 대단하기는 했지요 특히나 처남은 아내를 그 이후로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장모님 퇴원 후에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하게 모셨고 장모님도 빠르게 회복을 하시고 계셨죠 저희 집에서는 맨날 아내 뒤치다거리만 했었는데 처남 내 집에서는 처남 댁이 워낙 부지런한 편이라 장모님이 손대기 전에 알아서 잘 치워서 장모님은 온전히 회복에만 신경 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장모님에게 필요한 영양 듬뿍 있는 음식들을 챙겨주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함께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지요 제가 볼 때는 아내보다 처남 댁이 훨씬 장모님께도 잘하고 친딸 같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내보다 훨씬 처남 댁이 장모님을 위해 주었지요 한참 동안이나 서먹한 가족 사이가 이어졌는데 그 이후로 명절이 한번 찾아와서 아내도 아들도 처남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안 본 사이에 많이 회복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거의 정상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 아내는 거의 따돌림을 당하는 상태였고 본인도 굳이 가족 내에서 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생각이 없는 건지 막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제 명절 때 동생네 안 오려고 불편하고 신경 쓰여 아주 신장 한번 안내놨다고 여전히 꽁해 있고 날 따돌리는데 내가 이런 대접받고 여기 와야 해? 엄마도 이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아주 가족이라면 지긋지긋해 여보 그냥 미안하다고 한 소리만 하면 되잖아 장모님 수술 잘 돼서 다행이라고 미안하니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당신도 그랬잖아 내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고 근데 내가 왜 미안하고 사과를 해야 돼?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난 나중에 유산만 떨어지면 돼 정말이지 한번 금이 간 사이는 전처럼 되돌려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내도 처남도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만 얽히면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니 아내도 가기 불편해했고 처남이랑 처남댁도 아내가 오는 것이 불편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래도 엄마이니 다르기는 했고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처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갈라진 게 장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아서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내가 유산만 아니면 정말 이것들이랑 얽히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아주 대인배나 참는다 정말 그런 소리 좀 하지마 대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 핏줄이고 식구들이잖아 당신 엄마랑 동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해? 걔네들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 엄마도 내 심정 이해해준다고 해놓고서 정당 나 가니까 거리 두고 그랬잖아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필요 없지 식구들 당신도 내 입장 돼봐 이런 소리 안 나오나 아내는 걸핏하면 그런 소리를 하며 처가 집에 적을 두었고 이제는 명절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항상 혼자 아들을 데리고 처가 집에 다녀왔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불편해졌고 처남은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내 죄가 내 죄인 듯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처가 집에게 쏟아낸 말들도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그래도 아내 가져다 주라고 전이며 갈비찜이며 다 싸주니 처남이 먹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뭘 싸주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네 누나라 했지만 엄마는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엄마 만약에 기증자 안 나타나고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아직도 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처남은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장모님이 음식을 싸줬다고 하니 아내는 열심히 맛있게 먹고는 천년만년 오래 살 거라고 그래서 그것들 다 이겨버릴 거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처가 집 식구들은 등을 돌리다시피 했고 저는 중간에서 진단만 빼야 했죠 그래도 장모님의 중간 역할로 인해서 처남과 아내의 사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얼굴을 볼 정도는 되었어요 명절날 장모님이랑 처남 처남댁이랑 다 같이 우리 집에 오면서 음식도 같이 하고 장모님이 우리 아들한테 용돈도 주고 이제 다 괜찮다고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를 한 후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형제간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나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 봐서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남매 갈라지는 꼴 보고 싶겠어? 엄마 불편하고 싶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양보하는 거야 나는 저거 동생으로 생각 안 해 내 입장에 대해선 조금도 이해 못할 상종 못할 놈이라니까 엄마 마음에 들어야 그래도 유산받고 할 말이 있으니 저거랑 어울려 주는 거지 처남은 그래도 누나라 했지만 아내는 처남을 저거라고 칭하면서 겉으로는 어울리는 척 했지만 서로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숨숨이도 처남은 장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컸지만 아내는 그놈의 유산 타령을 하며 맞춰주는 척을 했지요 아내는 언젠가 속으로 벌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벌을 아내는 정확하게 8년 뒤에 받고 말았습니다 체중도 늘고 몸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더니만 의사는 아내의 복막 투석 기능이 소실되면서 요독이 거의 제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아내는 그 8년 동안 그야말로 자유부인으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솔직히 저는 관심을 꺼서 모르겠지만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남자도 좀 만나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애정이 없어서 그런지 애 하나만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색이 이상해지고 두통을 호소하는 날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꾀병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진짜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병원의 아내와 함께 같이 가봤는데 의사의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장병입니다 급히 입원하시고 투석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요독이 쌓여 언제 사망하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빠른 방법이 가족에게 받는 것이지요 부작용도 적고 잘 맞기도 하고요 혹시 주변에 가족들 공유자로서 검사해 주실 분 계신가요? 10년 전 장모님도 신장병으로 기증한 신장을 이식받은 적이 있었는데 유전적이었던 건지 아내도 똑같이 신장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졌고 그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닌 탓인지 건강도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의사 말을 듣더니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일단 치료를 시작해보자는 말에 아내는 바로 입원 조치를 취했고 온몸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호흡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처남이랑 처남댁 장모님까지 한다름에 아내의 상태를 보러 오셨죠 장모님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전병이 아닌가 싶다 우리 어머니도 신장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도 똑같이 병에 걸려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너한테까지 그 몹쓸 병이 가다니 말도 안 돼 왜 하필 나약? 연호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엄마 유전병을 걸려야 하냐고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꼭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형님 대신 우리 남편이 신장병에 걸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반응에 처남댁이 발끈하며 반응을 했고 처남은 이를 말리며 어이없다는 듯 아내를 보고 속에 있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나도 있는데 왜 하필 누나가 걸렸냐고 했지? 나는 누나가 벌받았다고 생각해 혼자 살겠다고 엄마 죽게 내버려 두고 나 몰라라는 사람이 누나 아니야? 너도 안심하지 마 어떻게 될지 몰라 네가 나보다 젊어서 그렇게 뻗대나 본데 내 나이쯤 되면 너도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어? 안 그래?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아내는 끝까지 독서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놓고 이내 살아날 방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신장을 요구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다 공여자 검사 받아 그래도 핏줄인데 누구든 신장 받으면 산다고 했으니 맞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우리 가족이잖아 아내의 말에 처남이고 처남댁이고 장모님이고 다 어이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 장기를 떼어서 주는 것은 희생의 힘이고 거기에다 대고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신장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여자 자격이 된다 해도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정떨어질 모양새였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지만 처남 말맞다나 아내를 보면 그동안 낙독하게 저지른 짓에 대해서 벌받은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여태 하는 짓이 놀부 마누라 뺑덕어멈 뺨쳤으니까요 아내도 이제 상황을 좀 인식한 건지 처남이나 장모님께 맞서지 않고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지기는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내를 바꿔놓은 것이었지요 내가 요새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공여자를 기다리기만 하다 나 먼저 죽을 것 같아 장모님도 똑같으셨겠지 당신이 느끼는 감정 장모님도 그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셨을 거야 그래도 엄마는 나이가 있잖아 나는 젊고 아 참 왜 하필 나였냐고 정말 미치겠어 죽음 앞에 나이가 어디 있어 기다리는 무서운 심정 다 똑같지 심지어 장모님은 살아날 방도가 있었는데 당신이 나물라라 했으니 더욱더 절망하셨겠지 이제 그 심정 이해할 수 있겠어? 제 말에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신장 공여 신청을 해놓았지만 언제 아내의 차례가 올진 알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일단 확률이 높은 가족 공여를 염두에 두고 모두가 일단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천함이고 천함 댁이고 장모님까지 핏줄들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오직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만이 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기는 했지요 아내는 저를 붙들고 그나마 희망을 발견했다는 듯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신장 이식 해줄 수 있지? 우리 부부로서 잘 살았잖아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제가 정작 신장을 이식해줘야 할 상황이 오니 아내가 무슨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면 못 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아내를 사랑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애만 보더라도 이제 애는 다 크기도 했고 지난 몇 년간 애를 키우는 동안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를 방치한 것밖에 없었지요 아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엄마에 대한 애정이 그리 많지는 않기는 했습니다만 또 죽는다고 하면 달라지기는 했겠죠 아무튼 사랑도 안 하고 소중한 존재도 아니고 가정 내에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줄 만한 가치가 되는지도 저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못난 아내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아내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안심을 하며 제게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고 대신 앞으로 살게 되면 가정에 더 이상 소홀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엄만으로 똑똑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알겠다며 아들뿐만 아니라 저한테 누구보다 좋은 와이프가 되겠다며 약속을 했지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아내에게 신장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천안과 장모님이 병원 식당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실로 올라오면 될 것을 불편할까봐 그런 것이었던지 저를 불렀죠 그래도 딸이고 누나이니 신장을 내어주기로 한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부른 것 같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니 천안과 장모님의 얼굴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특히나 천안은 착잡한 듯 마른 세조만 했지요 장모님은 천안에게 눈짓을 하더니만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한서방 우리 여진이한테 신장을 내어주기로 했단 말 사실인가? 네, 그렇지요 제가 미우나 고우나 부부로 산 시간도 있고 애를 봐서라도 아내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지요 저는 장모님께서 너무 고마우셔서 제게 그런가 싶었는데 어째 눈치가 연 그런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천안이 가방 속을 뒤적뒤적거리며 제게 서류봉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엄마는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어 그래도 딸이니까 하지만 이건 가족으로 산 매형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내어주는 거야 보고 판단하라고 저는 그 안에 서류봉툭 속 아내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저는 아내가 왜 밖으로 돌아다녔는지 전화통화를 누구랑 했던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제 직장 동료였고 처남댁하고도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처남댁이 오랜만에 직장 사람들을 만났는데 유차장이라고 저랑 처남댁 동기가 있었거든요 일찍 결혼해서 부인한테 애처가 공처가로 잘 알려진 녀석이었는데 이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워낙 가정적으로 잘했다고 알려진 유차장이 새로운 여자랑 10년 동안 만났다가 걸려서 이혼을 당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10년 만난 여자가 바로 제 아내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가정은 건드리지 않고 둘이 인생의 탈추구쯤으로 여기며 그렇게 밖에서 만나며 남녀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가 짐작한데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가 잘 지냈던 직장 동료이고 직접 남자랑 같이 있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리에 대한 배신이었지요 그것도 10년 동안 변치 않는 한 눈만 졸기차게 지냈다는 게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한테 신장 주지마 매형 이런 여자에게 신장 줘봤자 매형한테 득되는 거 없어 그냥 이혼하고 조카 키우면서 살아배용 나랑 엄마도 부끄러워서 이 여자랑 절연할 거야 미안하다 한 서방 다 내가 부족했던 탓이지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나한테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네한테까지 이러는 것을 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가도 또 그래도 딸인지라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너를 자식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딸 앞에서는 또 그렇게 무너지니 엄마는 누나 아니 여진이 고개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하는 짓을 바보라고 매형한테 지가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신장 달라는 소리가 나와? 매형한테 신장 받아서 딴 사람 만나려고 그러나? 저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처남의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위에 아내의 병실로 갔고 아내는 마침 누군가와 신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자기야 이제 나 살았어 다신 자기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그래도 날 위해서 공여자 검사도 받겠다고 하고 그 마음만 받아도 고마워 굳이 맞는다 해도 자기 신장은 내가 못 갖고 오지 당신이랑 앞으로 같이 재혼하며 살아야 하는데 누구 하나는 튼튼해야지 나는 내 아파 신장 이식할 테니까 당신은 건강이나 잘 신경 써 나 지켜줄 수 있게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지만 아내에 대한 분노와 화는 어째야 할지 몰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핸드폰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보고 다시 봐도 자꾸만 이런 여자에게 내 인생을 바쳤다는 것이 슬프고 무엇보다 재혼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신장만 받고 이혼할 생각이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진 상관없고 그 놈은 건강해서 아내를 지켜야 한다니 저는 아내에게 신장을 내어줄 마음이 싹 사라졌고 이제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하고 신장 이식날 저는 아내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와 있고 저는 아들과 함께 간만에 학교 끝난 후에 데리러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내 생각은 정말 추어도 나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만약 엄마랑 이혼하게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부르니 아들 역시 추어도 망설임 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나는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제가 비록 엄마 아빠 사이에 간섭할 깜냥이 안 돼서 잠자코 있었지만 아빠가 이렇게 물으면 100번이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당장 엄마랑 이혼하라고 저는 아들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병문 안을 가지도 않고 그 여자를 만나기도 싫었기에 바로 집에서 아내의 짐을 내연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내와 유차장의 다정한 사진도 함께 동봉했죠 유차장 나야 우리 아내랑 나 모르게 잘 놀았던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게 놀지 말고 편안하게 놀아 우리 아내랑 이혼해줄 테니까 나 내 와이프랑 재결합하기로 했는데 우리 잘해라 저는 그 자식한테 온갖 악담을 다 하고 다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 사람이 어차피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에 바로 이혼 소송으로 갔죠 아내는 그 사이에 투석을 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었고 내연남한테 배신당한 것을 한 순간 다시 한번 저를 울며 불며 자식 앞세워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 이제는 자식한테 신장 공유자 검사를 받으라고 난리를 쳤다는데 이 여자는 아무래도 갱생불가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너 이제 다신 우리 아들하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바로 이혼하는 대로 우린 남남이야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네가 죽지 못해 그리워했던 유차장한테 가서 잘해보자 그러던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해라고 말 안 할게 그냥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어떻게 뭐에 쉬었나 봐 당신같이 좋은 남자를 두고 유차장 같은 이상한 인간한테 10년씩이나 내 인생을 허비하다니 이미 다 끝났어 네가 이미 저질러버린 짓은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너에게 신장 이식을 안 하겠다는 내 선택도 돌이킬 수 없어 고통스러워도 기다려봐 그래도 장모님은 기적적으로 이식 받으셨잖아 너도 살아온 세월을 반성하며 회개한다면 혹시 또 모르지 않겠어? 내 자식한테 얼쩡되지 말고 건들지도 마 그럼 나도 더 이상 이대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아내는 제발 자기 한번 봐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아내를 밀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아내라는 여자를 지우고 아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도 마음속에 엄마라는 존재를 지웠는데 그래도 처가집 식구들은 비록 제게 다 모든 것을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장모님께서는 딸에 대해서 노치를 못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병원 가는 사람은 장모님이었고 그나마 아내는 장모님 곁에서 겨우 버틸 수 있었지만 아기랑 동만 가득한 상태였죠 비록 아내로 인해서 처가집 식구들을 제 친가족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가집 식구들도 아내와 함께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처남도 장모님도 가끔은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내 소식도 간간히 듣는데 적합한 정을 받은 신장이 장모님 때와는 다르게 쉬 나타나지 않아 투석으로 고생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저에 대한 악담과 욕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쩐지 귀가 많이 간지럽더라고요 사람 안 변한다고 아내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수렁에 넣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반면 저는 아들과 행복하고 건강 챙겨가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데 저를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의 아들만 보고 저는 살아갈 힘을 얻고 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